아 이게 뭐야? 오늘 가사에 나오잖아요 정답 정답 다시 한 번 독도는 우리 땅 나오세요 아 너무 쉬운데요? 독도는 우리 땅 선물입니다 이거 저도 참 욕심나는 거예요 축하드려요 축하드립니다 이익선 씨 우산국 맞아요 우산국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려웠어요 자 이번에는 말이죠 반자동 가요? 그래요 반자동 반자동 에스프레소 머신입니다 커피 좋아하시는 분? 그렇죠 에스프레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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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힌트 주 스케어 아 매년 5월 셋째 주 일요일 월요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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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죠? 성년이에요 정답 정답 성인식 아이고 박희순 씨 제가 제가 이거 들어오기 전에 백 번을 외쳤어요 정답부터 외치시라고 자 성년의 날 정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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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희순 씨 정답 정답 자 흥분하지 마 흥분하지 마요 박지훈의 성인식 정답 나오세요 난 이제 더 이상 소녀가 아니에요 그대 더 이상 망설이지 말아요 그대 기다렸던 만큼 나 오늘을 또 기다렸어 반자리에요 기다렸어 요였는데 아 아쉽네요 아 정말 내 건데 에이 못났다 이주영 씨 혹시 욕심나는 선물 있습니까? 동그란 거 동그란 거 친구 청소기요? 아 친구 청소기 아 친구 청소기 아 친구 청소기 올리냐면요 네 힌트 주세요 김미숙 씨 이문세 씨 이성미 씨의 사진입니다 이분들이 정답 정답 잠깐만요 59년 왕십리 응? 우와 응? 우와 왕십리를 달래주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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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공 고마워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요런 날씨에 역시 만두국에 약주 딱 한잔하면 막걸리 힌트 주세요 오 뭐야 또 김치야 고명어 오 맛있겠다 카레 김치 아 너무 쉽지 않아요? 이번 주의 노래죠? 아 정답 정답 또 가위예요 야 가위 좋은데? 놀아줘 아 놀아줘 해 놀아줘 해 놀아줘 해 정답 자 자 자 제왕수 지판 왔어요 하나 둘 셋 어머니와 고등어? 아니 놀아줘 여기 왔어요 여기 왔어요 정답 나오세요 지구 이게 진부다네 슈퍼맨 유산 품에 주의예요 오각형의 S자야 위아래로 빨간 팬티 아 스판 스판 위아래로 빨간 팬티래 스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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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아래로 빨간 팬티 스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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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번 주 번외 게임 우승자는 거의 올이다 올 우승과 담은 수 황금엿사랑 똑같아요 자 열렬한 노래방 버넷게임 남은 상품 많습니다. 살아남은 팀은 이거 다 가져갑니다. 음악 주세요. 기회는 당한 번. 진짜 모르겠다. 서바이벌입니다. 끝만. 장희정. 나의 뜨거운 마음을 불같은 나의 마음을 억영수 씨. 오 유성. 가희.